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교덕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그 사역의 실제가 이 본문에 근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은 실제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믿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들은 하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하나의 소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중고도 역시 하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중고기도의 은사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중고기도 하십시오라고 부르는 그런 소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잃은 자를 구원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은사가 아니죠. 여러분 전도자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보면 전도자라는 표현은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한 번은 에베소스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할 때 사용되고 그 문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고 설립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그 표현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장난이 꼬임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몇 사람만 중고기도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도 원수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몇 사람만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부른받아나는 것도 역시 원수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임수에 너무 오랫동안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아침마다 신문 기사에서 읽는 이런 가슴 아픈 비극적인 세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탄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을 이미 무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한 국가를 그대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되어 있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4억 2천만의 인구가 에이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종교의 노예가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만 이런 특수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이 누구를 알지 못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밤에 우리가 하는 게 나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DNA, 유전환자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고유 특성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공격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준비됐거나 아니면 그런 소명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영적 전쟁을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리딴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분명히 여러 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권세 있는 능력 안에서 그의 그 능력 안에서 이것은 여러분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씨름해요. 우리가 씨름한다 해서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씨름한다고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특수한 소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실제여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소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와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했어요.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과 전략을 짜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일에 참여한다면 몬수마귀야 우리 나라를 향해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 전쟁에 우리가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믿고만 있을 수 없고 실제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소명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다름에 있어서 두 번째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제가 이제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의 목회자들에게 영적 전쟁이란 것은 축비하는 것 이상이란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오늘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성은 악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료해야 했고 그러나 오후 4시에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나갔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내렸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압력한 것으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 압력이 우리에게 가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 돌아왔을 때 마귀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건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영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과 또한 어떤 특수한 시간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트에다가 영적 전쟁은 사건들 이상이다. 영적 전쟁은 사건들 이상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24시간 7일 365일 여러분의 삶 내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삶 그 자체예요.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축의의 순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과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나 벌써 피곤하다. 아우 나 맨날 마귀랑 싸우는 건 정말 싫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 질지어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합니다. 쓰십시오. 약한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약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약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긴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크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말하길 여러분은 크리스도로 말며 막 중생의 시슴을 경험했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은사들로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실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름합니다. 21시간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새신자라면 당신은 결코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남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공격을 받을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어디서 듣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의 결혼 상태가 지금 어떻든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 힘이란 것은 헬라어로 능력을 말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더 이상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은 나는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무엇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 종교의 한 위대한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바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의 삶. 여러분은 어떤 규모와 수준의 높이의 그런 원수마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 관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훌륭한 설교가들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사역을 다 하기를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를 걸리고 있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축구의 사역이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은 영적 전쟁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삶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강렬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사탄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지적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사탄을 의식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구역을 보면 전쟁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벽에서 이렇게 보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초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그림이죠. 성을 둘러싼 그 벽, 성벽에 수꾼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울도 벽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지금도 보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고대 문화는 예외 없이 큰 성벽을 쌓고 그 성벽 안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원숭 마귀와 그 적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들에 의해서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성벽에 있는 파수꾼은 과연 무엇을 경계하고 있었을까요? 한 가지. 적. 그것뿐이에요. 그가 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적 때문에 아니면 원수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경계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그 파수꾼이 성벽을 얼마큼 오랫동안 지켰습니까? 오후 다섯 시면 퇴근했나요? 아침 세 시에는 잠깐 잠을 잤나요? 중간중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쉬었나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라면, 내가 저 성을 쳐들어 하길 원하면, 당연히 그 파수꾼이 잠들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일주일 7일 내내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막이를 의식하고 24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그 원수막이를 경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더 공격당하겠네. 그러면 내가 맨날 사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당연히 나를 공격하겠지. 안 그렇죠. 만약에 성벽에 파수꾼이 서서 경계하고 있다면, 공격은 올 수가 없습니다. 좋은 파수꾼이 있으면, 어떤 때는 그 성 단 한 번도 공격을 받지 않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원수막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그 원수막이가 더 잘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덜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원수막이는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삶의 실제요, 현 주소입니다. 예적 전쟁은 모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